초롱이 덕분에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주많은 초롱이와 아주머니 앞으로도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앵무새 오늘 보니까 참 귀엽네요. 그러나 우리 박한범 아나운서가요. 엄청난 주인공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기다리신 분들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바쁘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요. 키가 2m하고 33cm. 무게가 195kg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분이 한국 씨름에 빠진 외국인입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거인이네요. 거인. 2013 천하장사 씨름대 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입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힘센 장사들이 모두 모인 이곳에서 유독 주목을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플래시비터 톱줄이 갈 것 같은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미국의 잔슨 커티스 천하파. 바로 2m 33cm의 키를 지나가는 커티스 존슨. 농구장 같아요 갑자기. 그렇죠. 미국에서 온 거인 씨름꾼의 등장에 시선 집중 수많은 환주들의 눈빛이 한 곳에 쏠립니다. 신장 차이가 안 문제하긴 합니다. 신장감보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커티스. 눈빛. 이만한 몸집에 여유까지 갖췄으니 승리 기대해볼 만한데요. 아니 상대 선수가 키가 180이에요. 승리가 이길 것 같은데요. 하늘에도 몸빛이 크게 나지만 이 자세 대결. 어머어머어머. 커티스보다 훨씬 작은 상대편 선수가 먼저 1승을 거둡니다. 역시 실은 기술이.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커티스가 필살기인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개로 누르는군요.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 또다시 몸집으로 밀어붙이는 커티스인데요. 하지만 상대 선수가 밑으로 들어가더니 지집습니다. 특수무채. 커티스가 뒤로 넘어갑니다. 힘이나 몸집보다 기술로 승부가 갈리는 한국 시름이죠. 몸집은 천하장사급이지만 기술은 아직 부족한 미국인 선수 커티스 존슨. 그에게 시름은 어렵고 험난한 도전입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간단하게 파주ñ업 lifted. syst came off once again Mr. Sie-lberg , 일요일 같은 업무는 제ünk, 예수 PC만을 예정하면서 그게 몸짓만큼 크고 높습니다. 항상 밝게 웃습니다. 자 어딜 가나 큰 키 덕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짓을 보실까요? 성인 남자 둘이 목마를 타야 그렇게 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커? 왜 그렇게 커? 이게 세계 기네스복이지. 미류나무에 매미가 달린 것 같아. 신장 196cm인 천하상사 이태현 선수도 커티스보다 한참 작습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푸근하고 좋습니다. 체격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어떤 선수 생각나세요? 옛날에 만났던 김영현 선수나 최영만 선수 예전에 그 친구보다도 훨씬 큰 것 같아요. 손을 보십시오. 발을 보십시오. 2m 33cm 키에 195kg의 몸무게. 보통 성인 남성보다 훨씬 멋짐이 큰 커티스 존슨. 저분도 큰 분인데. 그렇죠. 한때 모래판을 주름 잡았던 천하장사 김영현 선수. 또 테크노골리아스로 물리던 최영만 선수보다도 큰 키를 자랑합니다. 그렇군요. 비율도 좋아요. 이처럼 남들은 신체 조건을 갖췄어도 기술 없이는 승리도 없는 법이죠. 커티스도 그 때문에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티스가 선택한 방법은 다른 선수들이 기술을 쓰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자신의 교본으로 삼기로 한 건데요. 저는 다른 스타일과 대학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시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죠. 이 몸짓 탓에 어디서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커티스. 그의 것이라면 허리에 매는 삿바조차도 특별해집니다. 삿바가 바로 다른 삿바를 안 맞잖아 만들어야지. 작겠는데요. 삿바를 특수제만으로. 저 몸을 가만히 그 기둥을 퍼펜으로 해야 되겠어요